파이널 판타지 리메이크 야 드디어 해보네 음 파이널 판타지를 하게된 결정적인 이유 네 진짜 옛날이긴 한데 세븐 한번 해봤어요 아! 아! 이 자식! 에어리스 괴롭히지 마라! 이 자식! 누구냐! 어어 플스 1 때 봤을때는 사실 바레트 약간 좀 웃겼는데 사실 내가 알던 과거의 파판이랑 너무 감각이 다르다 그래픽 때문에 3 어어어 약간 DCD야 하고 있는 느낌인데 점프 차공 상태만 아니면 약간 그 느낌인 그때는 뭐 머리카락으로 다 뚫어버릴 것 같았죠? 약간 지금도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지 내가 이런 머리 하면 진짜 못생겼는데 얜 잘생겼어 나도 한때 샥이 컷 시절에 박동민이 있었는데 넵 넵 넵 예아! 웨퀴우! 크어 머리띠가 캐릭터를 더 돋보이게 하는 얘 왜 이렇게 유쾌하냐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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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되게 맘에 드는데 호감인데 이 친구 야아 역시 카리스마 관심없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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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물 그래픽 자체가 워낙 좋아서 좀 하는 맛이 있긴 하네 전 기본적으로는 뭐 무조건 영화같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파파는 약간 옛날 추억구정도 있고 그런거겠죠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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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 히힛 자기들끼리만 먼저 가고 나 이렇게 해둔거야? 어? 진짜 뭘 저렇게 말하는거야? 아우 티파 나오는데까지 그런건가요? 그러니까 아니.. 이거 개발과정이 좀 궁금한데? 어떻게 한거지? 어디에? 지지라! 바스코어 문자의 우루가 연결을 받았어요 컴퓨터에서 올라가겟.. 티바핵이 나왔죠? 난 카리스마가 넘치니까 난 카리스마가 넘치니까 아, 왜? 굉장히 미움사꾸마원 동민쿤 안되겠다 앞으로 파파나 할때는 왁스 머리에 바르고 해야겠네 해가지고 해야겠네 샤기, 샤기동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물을 들이면 일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? 그래도 좀 단정해보여야되는데 조사중이예요 음 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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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라우드의 저 머리는 일반인 머리로 쉽게 할 수가 없거든 약간 좀 바레트 호감이야 이제 실망시키지 말래 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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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러게요 그 오브젝트에 막히네 근데 바레트 뚫릴 때 너무 아파 보여 에이 아냐 띵 썼합니다 arrib 택 앙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каждого 눈안이 uns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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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계속 켜져있으면 지나갈 수가 없잖아 . 내가 고철로 만들어줘 내가 고철로 만들어줘 . . . 한평생이 지난 후 내가 고철로 만들었네 아 이런식으로? 아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야겠구만 야야 ửオ 임 앨범 앨범 bla 너는 그냥 믿을 수 없을 것 같다. 내가 한편으로 이루어졌다. 몇 번 더 말해. 내가 지켜버렸다. 나한테 지켜버려. 하하하하. 왜 이렇게? 걱정하지. 타이머는 어떻게 할까? 너가 정리해. 自信あんだろうなぁ